생각과 행동을 자연의 순리에 맞게 선택하면 손상되고 변질된 유전자가 복원되어 체세포가 새롭게 재생되고 몸이 리셋됩니다. 따라서 병은 사라지고 건강, 풍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짓갈피 소리내어 이따입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중얼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내뱉으며 하루를 시작한지는 몇 년 됐는데요. 이 책을 읽고부터 이 말로 하루를 채우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이 말을 내뱉을 때마다 뭔가 충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틈나는 대로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는 본문 내용을 통해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으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육체와 운명이 바뀐다고 이야기하는 전홍준의 보디리셋입니다. 에세이처럼 쉽게 읽히는 건강도서인데요. 전홍준 박사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책이죠.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를 쓰신 분입니다. 저자 소개부터 읽어드릴게요. 전홍준 외과 전문인 전홍준 박사는 수술 잘하는 의사로 유명했다. 그러나 자신이 수술한 환자가 병이 재발하거나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대의학의술의 한계를 절감한다. 그 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의 뛰어난 의사들을 찾아가 자연치유의학을 배웠으며 암과 심장병, 고혈압, 당뇨, 만성통증, 알레르기, 자가 면역질환, 정신신경장애 등 만성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다. 자연치유의학으로도 잘 낫지 않은 환자를 보면서 환자의 병증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체, 마음, 몸, 영성을 총체적으로 치유하는 전인치유의학으로 나아간다. 현재는 동서양의학과 보완대치의학의 장점을 합친 통합의학의 원리와 방법을 연구 개발하며 환자 치유에 전념하고 있다. 저자가 4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환자의 병세가 환자 자신의 믿음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몸도 낫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전인치유, 자연치유 분야의 선구자로 꼽히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바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 건강과 풍요, 행복이 창조되는 비밀을 소개합니다. 또한 체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만성질환 치료에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암, 당뇨, 자가 면역 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은 세포와 유전자의 변질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병을 없애려면 세포를 건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음식, 운동, 호흡, 마음치유 등 4가지 전략을 소개하고 소식과 햇볕 쬐기, 맨발 걷기 등으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생각과 말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꼭지인 매일 천번씩 말하고 상상한다와 깊게 호흡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냥 숨쉬는 것으로 모자란다 읽어드립니다. 전홍준의 건강과 행복을 창조하는 보디리셋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매일 천번씩 말하고 상상한다 건강, 풍요, 행복이 창조되는 비밀 생각과 말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풍요에는 경제적인 풍요와 더불어 정신적, 영적 풍요까지 포함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강, 풍요, 행복 이 세 가지를 함께 창조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의사가 병고치고 건강하게 사는 법 같은 이야기나 하지 왜 난데없이 풍요나 행복까지 다루려 하지? 그래요.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환자가 마음이 행복해지면 낫기 어려운 병도 쉽게 낫는다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건강은 우리 삶의 풍요나 행복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올해로 제가 의사된 지 47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환자분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병 때문에 병을 고치려고 저한테 오신 분들이었죠. 그런데 환자 대부분은 몸의 병이라는 고통 한 가지만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려있는 경우 대부분은 삶의 다른 문제 풍요나 행복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경제적인 문제나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살면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에서 멀어지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주변 인간관계의 갈등과 불화로 고통받는 경우나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등 대부분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건강 문제와 겹쳐있었죠. 그러니 질병이라는 것은 딱 그것 하나만 고치면 되는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에서 얽혀있는 고통의 한 단면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무척 풍요롭고 행복한데 건강만 나빠졌다거나 아무 문제 없이 즐겁게만 살았는데 병이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웅덩이가 아무 흐름 없이 고여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차츰 부패되어 온갖 벌레와 병균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겉으론 아무 일 없이 평온해 보여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불쑥 생기기도 하고 제때 풀지 못하고 눌러놓았던 어려운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어디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모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고통스럽고 몸도 힘들고 건강도 나빠져 어려움을 겪지요. 그러니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면 그 병 한 가지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특히 사고방식 생활방식 습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고여서 더러워진 웅덩이에서 팔이나 모기 하루살이 애벌레 같은 온갖 벌레들이 자라 우리를 괴롭힌다면 모기약 같은 살충제만으로는 이 벌레들을 완전히 없애기가 어려울 거예요. 웅덩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임시 처방이 될 뿐이죠. 더는 벌레들이 서식할 수 없는 맑고 깨끗한 물이 되게 하려면 그렇게 된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더러워진 웅덩이를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 흐름을 좋아지게 해서 고이지 않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정도의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내 삶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병을 만들어내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의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병을 계기로 삶을 어지럽히던 몸과 마음의 근본 바탕을 해결하면 병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다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히 말해서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말하기 둘째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그러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믿음이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이미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에 첫째 둘째처럼 생각하고 말하기와 그러한 사람처럼 행동하기가 습관이 되면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에 의심이 없으면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 간단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입을 열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매일 한 천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천번이라고 하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한 번 말하는데 2초 정도 걸리니 천번 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도 채 안 걸립니다. 이것을 노력하며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놀이처럼 말하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고 어색하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말해보고 속삭이듯 말해보고 큰소리로 말해보고 노래하듯 웅얼거리기도 하면서 놀이하듯 해보세요.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이렇게 말하다 보면 내가 건강해져 있고 풍요롭고 행복해져 있다는 믿음도 점점 더 커진답니다.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본은 숨쉬는 행동 먹고 마시는 행동 활동하고 잠자는 행동이겠죠. 이와 더불어 자연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등 관계 속에 행동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행동 즉 숨쉬기 운동과 활동하기 음식 먹기 관계 맺기에서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며 살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그런 사람임을 전제로 늘 행동하면 내 믿음은 점점 커져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임을 확실히 믿게 되고 어느 순간 더는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걱정을 끌어들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학력은 어떤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가진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내 건강상태는 어떤지에 더는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의 형편이 괴롭든 어렵든 좋든 나쁘든 내 마음에다 끌어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루려고 하는 미래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미래를 원한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미래를 지금 내 마음에 끌고 들어와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늘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우선 과거와 현재의 형편이 좋든 나쁘든 어떻든 모두 내 마음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건강 풍요 행복이 이루어졌다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날마다 그 마음을 품고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그러니 감사해 라고 말하고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면 믿음이 커집니다. 영화를 보러 가면 스크린에 영상이 펼쳐집니다. 그 영상이 비극적인 내용이라면 스크린을 비추는 영상에 비극적인 내용이 담긴 영화 필름이 걸려 돌아가는 것일 테지요. 코미디 필름이 걸려 있다면 재미있는 영상이 펼쳐지겠죠. 삼도 이와 같아요. 스크린에 펼쳐진 영상은 우리 육체가 날마다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비춰주는 필름은 바로 우리 마음이랍니다. 내가 날마다 마음먹은 생각이 있죠.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려면 필름을 비춰주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겠죠. 그 빛은 나의 근본 배경인 영혼입니다. 영적인 빛이 내 마음의 신념을 비춰 내 삶의 현실을 상영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만일 내가 비극적인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만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크린을 밝거나 어둡게 조절하고 일부를 가리거나 잘라내고 또 다른 스크린으로 바꾸면 그 영화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비극적인 내용이 담긴 필름은 그대로이니 스크린을 어떻게 하든 그 내용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무던히 애쓰지만 잘 안되는 이유는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가진 비극의 필름은 그대로 둔째 스크린의 영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 현실은 풍요롭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다는 내용의 필름을 계속 돌리고 있으니 삶의 비극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뿐인 겁니다. 영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영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필름을 바꾸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돌아가는 필름의 과거가 어떻든 현재 형편이 어떻든 모두 내려놓고 대신 내가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모습이 상영되는 필름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다.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러니 부정적인 말의 씨앗은 조금도 남겨놓지 말고 모두 버립니다. 입으로 내뱉은 말이 현실의 창조자입니다.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그 말이 씨가 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의 필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현실의 스크린에서는 병을 앓고 풍요가 없고 행복이 없는 영상이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나한테 병이 있어 라는 소리를 입으로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뭔가가 결핍되어 있어 나는 늘 뭔가 부족해 라는 소리도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사는 게 어렵다 내 삶은 불행하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뿌린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틈만 나면 계속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 말은 습관이 되고 내 현실로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병원 오신 모든 분에게 늘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식사하면서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화장실에서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걷거나 산책하면서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잠자리에 들어서도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무엇을 하든 어디서든 늘 이렇게 말하다 보면 내 믿음은 점점 커집니다. 이런 믿음을 지닌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숨 쉴 때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처럼 고요하고 깊게 숨쉽니다. 음식 먹을 때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처럼 맛있고 즐겁게 먹고 마십니다. 활동할 때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처럼 즐겁게 일하며 놉니다. 잠잘 때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처럼 꿀잠을 삽니다. 모든 관계에서도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이처럼 나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인 것이 모든 행위에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차츰차츰 이렇게 해가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89년 전입니다. 당시 82세이신 어느 고등학교 교장을 하셨던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C형 간염에 걸렸는데 그것이 강경화로 이어졌고 강경화가 간암으로 진행되어 한 대학병원 암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C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된 경우 의학적으로 보면 예우가 좋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분 역시 그런 경우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이분께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호스피스로 가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이런 처지의 노인분이 오신 건데 저라고 무슨 재주가 있어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그저 나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다는 믿음을 가지시게 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무슨 잘잘못을 했든 또 현재 내병이 C형 간염이든 강경화든 간암이든 상관없이 다 내려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라는 말을 매일 천번 정도 무조건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암 부위를 만지면서도 늘 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게 했습니다. 물론 이와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운동을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날마다 햇볕을 쬐면서 맨손 맨발이 흙에 직접 닿게 하고 숨은 깊게 쉬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건강한 사람처럼 즐겁게 식사하고 잠도 푹 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얼마 후 이 환자분은 저에게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를 하루 천번이 아니라 몇만번은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한다고 이분이 나을 수 있을까 크게 믿음이 가질 않았습니다. 한 2년쯤 지난 후 이분이 우리 병원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몇 달 살기도 어렵다고 했는데 거의 다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 혈색도 좋고 무척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분의 암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서 그분의 간을 초음파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이즈도 그대로였고요. 바로 암면역 편형상태, 암휴명기 혹은 암동명기라 부르기도 하는 암이 정지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미국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의 암 전문의인 김유신 교수가 KBS 아침마당에서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최고의 암 전문가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분 말씀이 병원에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환자들 가운데 30년 넘게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치료에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던 암환자들이 좋아진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암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정지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그 할아버지 환자처럼 암면역 편형상태가 된 것이죠. 김유신 교수는 이런 환자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마음을 비운 분들이라고 합니다. 악착같이 암을 고치려 애쓰거나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은 굶어죽게 될 거라며 뭐든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은 분들이었다고 했어요. 이분들은 암환자였지만 감기 정도로 여기고 즐겁게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기분 좋게 살아간 겁니다. 김 교수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인 환자 중에서도 암이 정지된 상태인 환자를 수백 명 보았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통합종양학 의사인 켈리 터너는 많은 말기암 생존자들을 연구 분석하여 왜 불치병은 호전되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켈리 터너는 더는 어떤 치료도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들 가운데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한 호기심을 느끼게 되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 15년 동안 10여 나라의 환자들 가운데 말기암이나 난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근본적 치유가 이루어진 생존자 1500여 명을 연구한 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의학적 치료로는 생존이 불가능했던 암환자라도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과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암이 정지되어버린 사례를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대 교수이며 통합의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앤드루 와일은 자연치유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분인데 얼마 전 통합종양학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통합암치유법을 다루었는데 이 책에서도 암이 정지된 환자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을 가지고도 오래 생존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환자들은 과연 어떻게 한 것일까요? 이 환자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신이 암환자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건강한 사람처럼 즐겁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고 풍요하고 행복해 늘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놀며 잠도 잘 잤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암환자라는 우울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늘 즐겁게 지냈던 겁니다. 치료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에게 일어난 암 정지 상태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충남대학교 강길정 교수가 쓴 양자의학을 보면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양자의학은 오늘날 현대 서양의학이 지닌 여러 가지 한계를 보완한 책입니다. 양자의학이란 몸을 다루는 생의학과 양자 파동장을 다루는 에너지의학 마음을 다루는 심성의학을 통합한 새로운 의학으로 볼 수 있어요. 양자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봄의 양자 물리학의 근거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이 그대로 물리적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펴낸 책입니다. 특히 마음 차원에서 어떤 신념을 갖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일어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닙니다. 마음은 창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양자장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라고 말하고 그렇게 늘 생각하여 의식에서 믿음으로 자리잡게 되면 반드시 육체적 현실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위에 소개한 켈리 터너나 앤드류 와이리슨 책들과 강길정 교수의 양자의학과 자연 치유력을 키워라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쓴 책 중에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과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해도 수많은 환자가 나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다는 말과 신념 그리고 몇 가지 생활 속 실천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치유 사례를 정리해 놓았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책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깊은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깊은 숨을 쉬어 폐 아랫부분 횡경막 근처까지 공기가 쭉 들어가야 하는데 대부분 얕은 호흡을 하지요. 산소가 폐의 윗부분에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처럼 얕은 호흡을 계속하다 보니 거의 모든 사람이 만성적인 산소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질환인 암이나 치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신경장애 그리고 만성통증까지 거의 모든 만성 질병이 세포의 만성적 산소 결핍과 관계가 있습니다. 산소가 늘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면서 병이 생기는 것이요. 성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서 보이는 자폐증이나 과잉행동, 난폭한행동, 학습능력저하 등도 내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는 만성적인 산소 결핍과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한 여성분들은 정말 깊은 호흡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태아에게 산소가 잘 공급됩니다. 호흡은 이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깊은 호흡을 하려고 늘 마음을 쓰며 연습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다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어깨와 가슴을 뒤로 활짝 젖히고 척추를 바로 세우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때 반드시 코로 공기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아랫배까지 깊이 숨이 내려간다는 기분이 들도록 들이마셔보세요. 그 다음 서서히 숨을 길게 끝까지 내쉬면 됩니다. 갓난아기가 숨쉬는 것을 관찰해보면 아랫배가 볼록볼록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들이마시는 숨이 아랫배까지 내려왔다가 나가는 것이요. 공기가 실제로 아랫배까지 가는 것이 아니지만 호흡의 중심이 아랫배라고 할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호흡의 중심이 서서히 위로 올라갑니다. 가슴이 중심이 되죠. 나이 많은 노인 중에는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흡의 중심이 가슴에서 더 올라온 거죠. 임종 시에는 숨이 거의 목 정도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임종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거의 대부분 마지막 숨은 목에서 헐떡거리며 쉬다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숨을 쉬고 있나요? 지금 내 호흡의 중심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깊은 숨을 쉬는지 아니면 가슴으로 쉬는 숨인지 보십시오. 혹시 너무 짧고 얕은 숨을 쉬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숨 쉴 때 어린아이처럼 하면 좋습니다. 아랫배까지 숨이 내려가게끔 그런 기분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하니 호흡 연습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앉아있든 겉든 무엇을 하든 틈만 나면 숨을 깊이 쉬자 하며 연습하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깊은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함께 깊은 호흡을 연습해 봅시다. 어깨와 가슴을 펴고 척추를 바르게 세웁니다. 생기를 코로 깊게 빨아들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 잠깐 멈추세요. 숨이 차면 서서히 코로 내쉽니다. 또 숨을 코로 깊게 들이마십니다. 숨이 아랫배까지 내려간다는 기분이 들도록 길게 들이마십시오. 잠시 멈춥니다. 숨이 차면 코로 서서히 길게 끝까지 내쉽니다. 또 숨을 코로 깊게 들이마십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생기를 다 빨아들이는 기분이 들도록 들이마십시오. 잠깐 숨을 멈췄다가 코로 서서히 길게 끝까지 내쉽니다. 깊이 숨쉬기를 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자, 몇 번 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숨쉬는 것이 편해지면 이제 여기에 덧붙여 이런 생각과 상상을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 생기가 들어온다고 상상하고 내쉴 때 건강, 풍요, 행복, 감사를 상상하는 겁니다. 깊은 호흡과 상상을 연습해봅시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생기가 들어온다. 더는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면 멈춥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건강해. 숨을 쭉 들이마시며 생기가 들어온다. 멈추었다 내쉬며 풍요해.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생기가 들어온다. 잠깐 멈췄다가 내쉬며 행복해. 또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생기가 들어온다. 잠깐 멈췄다가 내쉬며 감사해. 이렇게 깊이 들이쉬는 숨으로 온몸의 생기를 가득 채운 다음 잠시 멈췄다가 내쉴 때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리고 감사해를 나 자신이 창조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 속에 있는 산소와 질소 같은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에너지, 곧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요. 그 생명에너지가 몸속으로 들어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만약 이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몇 분도 못 버티고 생명이 멈춰버립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 생명에너지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생명이 들어온다. 생명에너지가 들어온다. 생기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며 실제로 우주의 무한한 생명에너지를 숨으로 깊이 들이마시는 겁니다. 또 숨을 내쉬며 하는 상상은 내 안에서 건강을 창조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 풍요를 창조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행복과 감사도 창조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의 생명에너지는 삼라만상을 창조하는 창조에너지입니다.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됩니다. 그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가죠. 수증기를 더 쪼개면 보이지는 않지만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 에너지는 양자 물리학의 관점으로 보면 일종의 파동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은 에너지 양자 파동장과 같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정리해보면 이 우주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그 생명에너지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창조에너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들어오는 생명의 창조에너지가 우리가 마음에 품은 생각인 건강이나 풍요, 행복과 같은 상념의 설계도대로 건강을 창조하고 풍요를 창조하고 행복을 창조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경과학자이자 내과 및 정신과 의사인 요아인 바우어는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전자는 우리 생명의 설계도이자 생리 기능을 관할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요아인 바우어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서 좋은 유전자를 작동시키면 우리 몸은 건강한 세포를 창조하여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더불어 풍요롭고 행복한 삶도 창조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념의 생물학을 주장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브루스 리튼 박사는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라는 책에서 신념,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내 믿음대로 에너지가 창조되어 내 건강을 만들어내고 풍요를 만들어내고 행복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육체와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8세기 무렵 활동했던 인도의 성자 샨티 대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는 자기 앞으로 행복을 끌어오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행복을 밀어준다. 물이 가득 찬 욕조에 앉아서 물을 내 앞으로 끌어오려고 하면 물은 왔다가 나가버립니다. 반대로 내 앞에 물을 밀어주면 다시 돌아오지요. 깊은 호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연습해 보실까요? 숨을 들이마실 때 무한한 우주의 생기가 가득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 건강을 창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제조공장에서 건강을 창조해 날숨을 통해 내보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또 숨을 들이마시며 우주의 생기가 가득 들어오면 내 안에 제조공장에서 풍요를 창조해 내보냅니다. 여러분 모두 풍요롭게 지내세요. 또 숨을 들이마시며 우주의 생명 에너지가 가득 들어오면 이번엔 행복을 창조해 내보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밀어주는 것은 깊은 호흡만으로도 내가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자 비밀입니다. 평소에 이처럼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하루 한두 차례 정도 더 깊게 복식호흡을 하시길 권합니다. 복식호흡은 한 번에 2, 30번 정도 아랫배까지 생기가 가득 차게 하면 되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2, 30번 정도 복식호흡을 하면 생기가 온몸에 가득 찬 느낌을 받죠. 복식호흡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깊이 숨을 들이마실 때 내 아랫배에 풍선이 들어있다고 상상하고 거기에다 들이마신 생기를 가득 채웁니다. 더는 들여보낼 수 없을 때 숨을 멈추고 항문을 조입니다. 그러면 아랫배에 빵빵하게 생기가 가득 찬 느낌이 옵니다. 이때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내 모습과 세상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길게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복식호흡을 하다가 숨이 차면 보통 호흡으로 들이마셨다 내쉬기를 한 다음 다시 복식호흡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제 같이 복식호흡 연습을 해보실까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생기를 쭉 빨아들여서 아랫배 풍선을 가득 채우고 항문을 조이며 상상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니다. 모든 천하만민이 건강합니다. 그 다음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생기를 쭉 빨아들여서 아랫배 가득 채우고 항문을 조이며 우리 모두 풍요롭습니다. 모든 천하만민이 풍요롭습니다.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생기를 쭉 빨아들여서 아랫배 가득 채우고 항문을 조이며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 모든 천하만민이 행복합니다.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2, 30번을 반복해서 하다보면 생기가 온몸에 가득 차게 됩니다. 복식호흡을 한 다음에는 평소 호흡으로 돌아와 숨을 쉬면서 나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렇게 하다 나도 모르게 잠이 들면 내 잠재의식과 유전자는 열심히 일하며 내가 가장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상태가 되도록 창조하고 있습니다. 복식호흡을 하면서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면 훨씬 생기 넘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2019년에 한 환자분이 우리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당뇨합병증이 너무 심해서 심근경색이 왔고 치료받던 대학병원에서 더는 어렵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오셨을 때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모두 생존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숨을 무척 가쁘게 쉬었고 인슐린 펌프를 달고 있었는데 당뇨가 심해서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져 얼마 지나지 않아 투석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막막장애도 있었고요. 이 환자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외에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고 스트레스가 많아 습관적으로 과식하다 보니 당뇨가 점점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분께 제가 권한 치유법은 자연에서 난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을 생채식하고 생기호흡을 하게 했어요. 생기가 가장 좋은 치유력이기 때문이죠. 이분은 집으로 돌아가 계속 의식적으로 생기호흡을 하셨답니다. 걷기는 힘들었지만 자연으로 나가 햇볕도 쬐고 맨발로 흙을 밟으며 한 걸음씩 내딛는 연습을 했고요. 숨이 차올랐지만 생기호흡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 말고는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였다고 할까요? 숨을 들이마시며 생명이 들어온다. 내쉬며 나는 건강해. 숨을 들이마시며 생명이 들어온다. 내쉬며 나는 풍요해. 숨을 들이마시며 생명이 들어온다. 내쉬며 나는 행복해. 이렇게 석 달 정도 했을 때 검진인이 다가와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네요. 내생 전에 이렇게 빨리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이 되고 심장 상태도 좋아진 건 처음 봅니다. 잘 걷지도 못했던 이분은 몇 개월 만에 등산하러 다닐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이야기도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이분은 그 뒤로도 계속 생기호흡을 하면서 나는 풍요해 라고 말할 때마다 내 한 달 수입은 500만 원이다 라고 했답니다. 사업의 실패에 경제적으로 너무 공핍했는데 나는 이미 월 500만 원 수입이 있다고 믿으며 말로 선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5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는 직업이 생겼답니다. 그러자 이분은 조금 더 목표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엔 몸 가득 생기 에너지를 채우면서 내 한 달 수입은 1000만 원이다 라고 말하며 이미 1000만 원을 받고 즐거워하는 자기 모습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분 직업이 바뀌면서 매달 수입이 1000만 원인 일이 생겼답니다. 지금 4년째 됐는데 매달 수천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병에서 벗어나고 궁피베에서도 벗어나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이화여대에 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니 수천명이 모여들어 그분 강연을 들었죠. 안도 다다오는 올해 82세로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암 수술도 여러 번 받아 몸속 장기를 5개나 떼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죠. 이분은 이 강연에서 나는 학력도 몸의 장기도 별로 없는데 정말 즐겁게 삽니다. 라고 했습니다. 안도 다다오는 날마다 자신이 건강과 풍요와 행복을 창조하여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기호흡이나 복식호흡 모두 숨을 깊이 들이쉴 때 생기가 들어오고 내쉴 때 나는 정말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을 창조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양자 물리학의 도움을 좀 받아 풀어보겠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생명의 기호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허무가 아닙니다. 이 기호는 일종의 에너지 양자장으로 온 우주에 말하자면 온 허공에 생명의 창조 에너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 이 생명의 창조 에너지를 받아들인 다음 나의 상상과 믿음의 설계도대로 창조하여 밖으로 내보냅니다. 내가 창조한 것이 건강과 풍요와 행복이면 숨을 내쉴 때 그것들이 밖으로 나가서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책, 공감하는 유전자나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등을 보면 많은 실증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가 우리의 건강과 운명을 펼쳐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와 결과는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날마다 깊은 생기호흡을 하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의 생명 에너지를 깊은 호흡을 통해 끌어들여 건강과 풍요와 행복을 창조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건강과 풍요와 행복을 보내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전홍준의 건강과 행복을 창조하는 보디리셋 읽어드렸습니다.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힘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 마음 건강과 몸 건강은 결국 하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건강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라는 말을 포스트잇에 써서 집안 곳곳에 붙여두고 보일 때마다 소리내어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